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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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나볼 차는 구형 펜디세이드입니다 그냥 펜디세이드 아니고요 우리 GPD님 차죠 신형을 저희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 마상을 입으신 저희 GPD님 모셔보겠습니다 GPD님 나와주세요 온나 카리스마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음의 상처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 1도 대기적 없는데 디자인이 요게 아니고 지금은 매끈하게 빤빤빤빤빤빤빤빤 여기도 쫙 연결돼갖고 여기에 깜빡이도 같이 쫙 램프도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쫙 완전 멋있던데 사고 나면 견적만 더 심하게 나오죠 훨씬 좋아요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요 디자인이 이게 낫다고요? 차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? 1도 대기적 없는데 근데 이미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굳이 더 넓어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는 차인 거죠 아 일부러 좀 좁게 디자인했다?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와 완전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실내는 왜 이래? 똑같은데요? 완전 다르잖아요 블랙으로 착 처리되고 매끈한 느낌 여기에 또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쫙 지나가는 거 이거는 뭔가 끊겨보이고 역체감이 심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플라스틱 파츠를 더 썼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? 아우 그 여기 그래픽으로 들어갔잖아요? 시원하게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 중에선 가장 그래픽이 좋은 거 같은데 2층을 사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물리 버튼을 조금 더 좋아하든 하시는데 이거 까딱까딱 하는데요? 단단하고 부서지는 부드러워야 충격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정도면 이게 아마 차세대에서는 좌우 방향키도 이렇게 흘러고 있는데 이게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신형은 HDA2 들어갔어요 얘는 HDA1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사고도 나셨던데? HDA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거는 지금 10.25인치 12.3인치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시원시원하게 얘는 약간 옛날 차같이 느껴지잖아요 바꿀 때 되지 않았나 싶네 근데 굳이 제가 펠리세이드에서 펠리세이드로 가야 할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어제 또 제가 영어 일럭셔리 G80을 타봤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차는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차 80 G80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사주시려고? 사주는 건 아닌데 선 확실히 의으시네 일단 이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앱이요? 아니 아니 새 차 사러 가시죠 이거 보고 있지? 가자 현대캐피탈 샥! 이렇게 와야죠 아 봐봐요 현대캐피탈 앱 깔았죠? 저는 원래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원래부터 쓰고 있어요?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할부? 할부? 자동차 할부?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게 할부금만 확인을 하거든요 잘 빠져나가는 나머지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앱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사고, 관리하고, 운영하고, 파는 것까지 제 차대번호를 알고 있어요? 현대캐피탈은 모든 건 알고 있다? 동의한 적이 없는데? 아니 신차 가격이 얼마였는지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색깔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3년 후엔 2,700만 원이다 네? 내가 봤을 땐 지금 딱 팔아야 될 적기야 근데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팔아야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뭐 페이보이 앱 보입하나요? 아니 아니 여기 보면 시세 더 떨어지기 전에 내 차를 판매해보세요 딱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요? 서비스 신청합니다 제가 그냥 신청해 드릴게요 팔아드립니다 오늘 근데 저 이거 팔면 지금 애 태워야 되는데 새로 사면 되죠 현대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위로 상한선이 없어 제가 지금 대출이 한 7,8억 정도 7,8억에서 7,00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어떤 차를 원해요? 영엘럭셔리 제네시스 G80 정도 G80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손님? 아 이거 주면 주시는 거예요? 손님 맞을래요? 근데 이게 내려보니까 되게 많네요 내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 봤는데 이거는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근데 이걸 되게 나쁘게 보실 게 없는 게 제가 회계를 조금 공부해봤는데 부채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빚이 7,8억 정도 있지만 자산이 7,8억 있는 거네? 그렇죠 자산이 7,8억 있는 거니까 되게 횡복지수가 엄청 높아요 이 앱을 보면 자산 기능이 생겼어요 오 자산이 꽤 되시네? 차밖에 안 잡히는데? 부채를 자산으로 안 잡아줬다? 네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빠졌는데? 자산 금액에는 자동차, 계좌, 그리고 주식도 나와요 근데 자산을 자동차를 공부시세로 잡아주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맘이 굉장히 좋아져요 훈훈해집니다 빚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차 관리에 커넥티드카 있잖아요 현대차는 블루링크 디아 커넥트 제네시스 커넥티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한 번에 관리가 돼요 그래서 내 차의 주행거리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주행했을 때 소모품을 갈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차 개부 쓰는 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? 다 해줄 뿐 아니라 모빌리티 소비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기름을 얼마 썼고 폐차를 얼마나 했고 그렇죠 운전 습관도 적네 내 지명이 원래 겁없이 운전하시는 맹수의 신량이시죠? 야수도 아니고 맹수야 비콜 정보도 여기서 볼 수 있다고요? 내 차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? 보증 수리는 뭐가 있나? 자동차 검사는 얼마나 남았나?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보이고요 진짜 자동차에 엄청 특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앱 자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똘똘 뭉쳐놨더라고요 게다가 금융 시스템하고 그냥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을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납부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이 안에서 끝내주도록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자산관리입니다 뭐 해갖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건 은행마다 다 들어가보고 금융사 다 들어가보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니까 이거 다 묶어서 한 번에 보여주는 툴들이 이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정말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산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자동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앱을 사용해보면 좀 편리하게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플을 3개 정도 지워도 되겠네 이 정도 신용점수 아니 내 신용이 이렇게 낮아 저보다 낮으시네요 내가 이렇게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야 신용점수 올리기 소득금액증명서 아 이런 걸 올리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요?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올려져?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? 어 점수 올랐어요 그래서 몇 점이세요? 948점 아 졌다 3점 이겼어요 제가 아 3점 어떻게 못 올리나? 경쟁을 붙여요 이 내용에 보면 내 또래 평균하고 비교해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한국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높으면 기분 좋고 지면 어떻게든 올리고 싶어하고 아니 근데 나는 왜 948점이야 변동조회내역보기 아 아 포르쉐 포르쉐를 사면 이렇게 되는구나 신용비교리포트 신용점수는 내 또래 평균보다 얼마 높고 전 국민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떻고 그래서 이거 아 제가 지금 또래보다 압도적이거든요 매출이 압도적이네요 이게 다 자산이다 그렇죠 이 정도면 제네시스 한 대 몰아도 되지 않나요? 아 그럼요 그럼요 고객님 잘 생각하셨어요 밑에 보시면 자동차 탭이 있어요 이게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? 딱 물어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제네시스가 제일 처음에 없죠? 하다못해 펠리세이드라도 좀 앞으로 빼고 아 그 앞에 있잖아요 펠리세이드 기분 나쁘게 소련도 뒤에 있네요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 혹시 전기차 G80 원하시나요? 근데 이건 좀 비싸더라고요 이 정도는 자산이 있으신데 9,970만원 이거 애용은 벌써 저렴하잖아요 5,390부터 시장이니까 여기 옵션을 더 붙이셔야죠 그럼 8,860만원 이거 풀옵션인데 풀옵션은 호갱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뭘 좀 모르시네 이거는 풀옵션이지만 여기 전기차로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자산도 있으시니까 충전이 그냥 집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입주가 3년 남아서 그러면 저희 회사에다 저희 건물 아니잖아요 220V 꽂으면 돼 그래서 9,970만원짜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할 바에는 제네시스 G90이 새로 나왔어 G90을 한번 보시면 1억 100만원 아 G90이요? 그거밖에 아니네요 이럴 바엔 리무진이나 1억 100만원 하... 진짜 좋네 여기서 옵션을 고르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선택해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고객님 1억 2천만원 딱 떨어집니다 선수금을 딱 내 차 가격으로 잡아주네 차량가에 30%인데 지금 제 중고차 가격이랑 비슷하게 떨어졌나봐요 하늘이 점지해준 거야 보니까 운명입니다 운명 무조건 사야되네 이거 선수금 딱 30%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가진 그 차를 그냥 선수금으로 딱 넣으시고 남은 금액만 갚아가면 돼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155만원 어이 저렴하네 저렴하네 비용 처리하기도 되게 편하고 비용 처리요? 제가 왜 비용 처리인거야? 사업자 그냥 하나 내면 되죠 상담원 연결하기 하시면 바로 잠깐만 잠깐만 저 이 정도 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낼 수는 있어요 이거 진짜... 나쁜 놈이야 내가? 아니요? 너무 좋은데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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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돼 요런 것들 보실 때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리스면 리스, 렌트면 렌트 이 총 이용료를 다 합산해서 내가 얼마를 더 내는 건지 요것도 좀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요럴 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펠리세이드 찐 차주님 GPD 하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새로워진 현대캠피탈 앱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이 그런 앱들을 다 깔려있거든요 저도 총 어플이 한 300개가 넘게 있는데 아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뭐가 300개가 넘어? 이렇게 하나의 앱에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자동차의 진심이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현대캠피탈 앱 업데이트가 된 거 보니까 고객 친화적인 다양한 서비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영이었습니다 모카 GPD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계속 해보고 있어 아니 그만해봐 딱 제가 원하는 게 한 요정도인데 오 잠깐만 월 56만원? 이러면 지금 제가 내고 있는 펠리세이드 할부보다 적은데요? 그렇지만 이건 60개월이잖아 생각해보면 지금 할부금 내는 것도 내면서 이거 또 내야 되는 거니까 한 이거 뭐 차량 충분히 뭐 제네시스는 금방 되겠죠? 네 가족분들에게 화를 그런 말이 있어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약간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들이 잘 울진 않잖아요 아껴놨다가 왜 이거 못 사게 하냐면 울어버리면은 웬만하면 허락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? 그래? 차 사는데 눈물까지 보여야 돼? 눈물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? 아주 진짜 혼날 땐 안 울어요 뭐 살 때만 울어요